중화새우 입니다 싱싱해요 초물에 잡은거라 회나 초무침 같은거 해서 드시고 살짝 데쳐갖고 삶아서 드셔도 되고 또 말리셔도 됩니다 한치입니다 회 또 초무침 살짝 데쳐서 드시고 크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작은데 큰것은 큰것대로 따로 팔고 작은것은 작은것대로 따로 마칠께요 4.5.0 부터 4.5 4.4 크기 거의 비슷합니다 4지 넘어요 여기 보시면 참돔 입니다 자은산 참돔 한상자에 30미짜리 15.8키로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1키로 볼까요 14.6키로 16.0키로 그렇습니다 풀치입니다 크기는 2지 반 왔다갔다 합니다 요거 이 속살이에요 보시면 튀김도 하시고 젓갈 남으시면 됩니다 9키로에 70마리 75마리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요 서대입니다 15미 한상자에 5.1 4.6 5.2 4.1 5.1 4.9 이래요 자 크기 차이는 4.6키로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평선입니다 딱돔 이라고 그러죠 20마리 작업 되었구요 3.3키로 3.6키로 2.8키로 20립 자 이래요 2.8키로 봐 볼까요 크기를 한 20 한 아니다 18센치 왔다갔다 해요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큰 것들은 더 큽니다 crd 얘는 2.8키로 짜리를 작은 거구요 가자미 입니다 15미 6.0 크기 차이 있구요 8.8 8.3 9.8 7.1키로 입니다 우럭 입니다 15미에 뭐 5.7 5.9 6.2 6.4 그래요 크기 차이 있구요 간단히 보면 5.6키로 하나 볼까요 뭐 30cm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농어입니다 10미 6.7 6.8 5.3 5.6키로 크기 차이 있어요 쏜팽 입니다 14미 3.8키로 크기 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열기 19미 토다리 1미 3.0키로 그 다음에 백조기 49미 25미 4.9키로 구요 그 다음에 55미 또 50미 5.6키로 입니다 지치 53미 입니다 7.4키로 크기 차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밴댕 입니다 싱싱하니까 회나 또 초무층으로 드시고 나오면 말려 갖고 저렴으로 드십시오 4키로 그리고 점농어 두마리 농어 한마리 그리고 간재미 순농 6마리 백조기 4마리 해가지고 총 5.3키로 예요 그리고 간재미 13미 암치 입니다 5.9키로 입니다 생물 아기입니다 3미 7.4 7.1 8.0 그 다음에 7.3 7.6 5미 입니다 9.2 8.8 8.3 9.8 9.3 8.8 맛있게 드시고 주말 편하게 잘 보내주십시오 오늘 뵙겠습니다